자 이 영상에서는 끝이 열려있는 수업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있는 영상이고요 제 수업의 어떤 취지 또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을 관리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의 사견을 담아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저희 집에는 무지한 스승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무지한 스승이라는 책은 제목이 재미있잖아요 스승인데 무지하다 그래서 이 책을 사서 제가 집에서 여러 번 봤는데 조금 보다가 내용이 어려워서 그만두고를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읽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꽂이에 꽂아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개를 쓱 돌리다 보면은 책의 제목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책의 제목이 보일 때마다 무지한 스승은 뭘까 나는 무지한 스승인가 나는 무지한 스승인가 나에게 무지한 스승은 누구였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일상기술연구소라는 그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그 팟캐스트에 출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책을 추천을 해야 돼요 그때 이제 제가 과감하게 무지한 스승이라는 책을 추천을 했어요 그때 이제 유쾌한 파문이 있었는데 그 연구소 최초로 자기가 읽지도 않은 책을 추천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해서 좀 뭐 재밌었습니다 아무튼 그때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저는 이 책을 완주하진 않았지만 과연 이 책을 완주했다고 해서 이 책을 철학적으로도 완주한 것이다 이 책을 철학적으로도 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책을 제가 제목만 봤지만 제목만 봤다고 해서 이 책을 철학적으로 보지 않았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보지 않은 거겠지만 뭐 이런 그 항변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책이 있고 그 책이 어떤 분야에 대한 소개서라고 한다면 분야는 넓고 거대하고 말하자면 저는 무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한의 세계에서 책 한 권이 만약에 100페이지라고 한다면 100페이지 전체를 읽은 것과 그 책의 첫 번째 장인 1페이지를 읽은 것 사이에는 현실적으로는 다 읽었냐 한 페이지만 읽었냐 라고 하는 차이가 있지만 역시나 철학적으로는 저는 그 무한이라는 관점에서는 100페이지나 1페이지나 사실은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뭐 거기서 파생돼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강의를 만드는 입장에서도 또 강의를 듣는 입장에서도 생각해볼 만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살짝 다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식을 접했고 이 책이라고 하는 매체는 한 번 만들어지면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책은 책 자체로서 자기 완결성이 있어야 했습니다 다른 말로는 끝이 닫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끝이 닫혀 있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그 지식을 공부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 닫혀있는 끝에 도착해야 된다는 강박을 갖게 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는 그 분야는 무한하지만 그 책은 어쨌든 간에 끝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 끝에 도달하면 마치 그 분야를 마스터까지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충분히 섭렵했다라는 그런 느낌 정도는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끝에 대한 말하자면 욕망을 갖게 된 것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잘 아시다시피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인터넷, 링크 그리고 검색과 같은 정보기술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더 이상 그 분야의 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강의를 완주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강의를 완주하지 않겠다라는 게 강의를 대충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강의를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내용을 개선해서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강의가 더 오늘날과 같은 현실에서는 어울리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강의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완주에 대한 강박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보면 공부가 어느 순간 지루해집니다 그리고 뭔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저는 그것은 일종의 시그널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뭐에 대한 신호냐면 우리의 뇌가 우리의 의식에게 이제 공부는 그만하고 지금까지 공부한 걸 제발 좀 써먹어보라는 그런 SOS와 같은 시그널을 우리의 의식은 지루함 또는 추상적인 느낌 뭐 이런 걸로 우리의 뇌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가설을 세우고 있거든요 즉 공부하는 것을 써먹을 때가 되면 공부를 그만하고 저는 써먹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써먹다 보면 언젠가부터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순간이 오죠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이 누적되면 절망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절망감이 충분히 성숙되어서 그냥 절망만 하고 있는 것보다는 새로운 걸 공부하는 것이 더 쉬운 순간에 우리는 공부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절망감이라는 것은 사실 희망이라는 것과 동전의 양면인 것 같아요 절망감 없는 희망 없고 희망 없는 절망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충분히 절망하고 그 절망감 끝에서 하는 공부는 더 이상 지루하지도 않고 더 이상 추상적이지도 않을 겁니다 즉 똑같은 내용이라도 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거죠 즉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사용하고 그리고 다시 배우고 사용하고를 최대한 작게 쪼개고 자주 반복할수록 저는 배움이라는 것과 사용이라고 하는 것에 그 경계가 희미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경계가 희미할수록 저는 일과 공부라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즐겁고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엄청나게 많은 연구들과 어마어마하게 많은 공학적인 성취들이 존재하는데 저는 그것이 인간의 그 불굴의 의지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뭐랄까요 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만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러한 큰 업적을 남긴 우리 선대의 많은 사람들은 저는 바로 이러한 심리상태에서 무언가를 공부하고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즐겁기 때문에 그 즐거움의 결과로 이 세상이 이렇게 거대해진 것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저도 뇌를 혹사시키지 말고 뇌가 시키는 대로 순리대로 저는 강의를 만들고 싶고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밌게 공부합시다 저는 재밌게 강의 만들겠습니다